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! 하나 둘 셋! 하트야! 처음으로 맞았어! 하트, 하트야! 날씨 좋다! 오늘은 뭔가요? 진짜 오늘은 뭐예요? 오른쪽을 봐보세요! 벽돌! 알다!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두 곳 갖춰져 있어요! 점심, 디저트, 저녁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먹어야 돼요! 삼시세끼? 삼시세끼죠! 아 메뉴대로 가야 되는구나! 정해져 있구나! 오늘의 요리는? 점심은 유기농으로 통과한 음식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먹는 거예요! 이게 핵심이거든요! 메뉴는 가마솥찜닭 우와! 닭이요? 호박전 감자전 나 근데 핫케이크를 좀 구워봐서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! 어쨌든 비슷하잖아! 그리고 디저트는 솥뚜껑 크레이프 크레이프 오늘은 이거라고 합니다, 여러분들 예 mentoring ť야 준비 됐나요? 네! 선생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도 타면 파이팅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로 갑자기 날라가면 파이팅!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중간을 때리는 건가요? 위에 망치로 아이고야! 미성도.. 미성도 안 하는데요? 야! 아이고 힘들어! 갈라! 갈라! 우리 박상위 창자 잘 패는구만 아이고 어머님 당연하신 앞으로 서른 개만 더 하자고 아! 아! 으악! 우와! 덴진아! 아 나 만화 보는 줄 알았어 할아버지 가볼게요 박수! 야 너 목수? 목수해 하나 둘 셋 오케이 보여줘! 너무 세 당신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어 아니 얘가 굳건해 떴어! 핫 대 핫 워터 핫 샤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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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저 안에 10초 있다는데 안에 있대? 정환이가 갔어? 네 갔어요 펜걸 뛰어 어허 오케이 형 이거 해줄게 하늘물 이걸? 나무.. 나무 안에 좀 보자 애벌레 있어 에이 아! 아! 야 너 살아있냐? 아 이걸로 하지 마 애벌레도 생명이 벌레야 벌레야 어! 살아있다 뭐예요? 어! 저 친구다 애벌레 있어요 너 무슨 팀이야 저요? 응 하지마 왜 하지마 우와 중규야 저 멀리 멀리 괜찮아 이 친구 착한 친구야 근데 고구마도 익혀야 되는데 어떡하나 진짜 갈 길이 멀다 저렇게 멀진 않다고 갈 길이 멀지 고구마 깎아야 되지 감자 깎아야 되지 뭐 떡볶이 떡 익혀야 되지 다시 이렇게 삶아야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간장 맛술 설탕 다진 마늘 맛술은 뭐예요? 맛있는 술이에요? 형 맛술 형 대파 아니 뭐.. 나 뭐 마을을ола 했지? ộng 맛술이랑 물엿이랑 똑같아요? 우와 아이 그래 가위가 필요했어 हio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오늘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이 기분이었겠구나 야 이거 좀 더 짱은 통 없어? 이거 감자 통 이거 뱉히는 거 여기다 넣고 근데 하드토 와서 들어가서 이런 거 뭐 좀 짠 거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 네 출동 19뼈 우리는 감자를 까고 있자 여기서 나의 유튜브 시청 경력을 보여줄게요 나도 유튜브를 시청하고 왔는데 형들, 칼을 갖다 대야 돼 어, 갖다 대야 돼 하나, 둘, 셋 오케이, 오케이 오, 야야야 하나, 둘, 셋 하나, 하나, 둘, 셋 와, 너무 좋아요 으하하하하하하 형들, 답해 올게요 벡처 받고 있습니다 어샰, 저도aved 아니, 어떡해? 너무ida вас 같은데요 으bene tots 아우, 아우 아우, 정말 깜깜 어, 아 배운 대로 싸 어? 어? 배운 대로 싹 나 왜 일자루 안 잘릴까? 싸아 일자루 싸아 야 찜닭! 파이팅! 부침가루 어떻게 해? 부침가루에다가... 아니지 밀가루를 만들어야지 나 요리를 못 하겠어 저도요? 야 시작하자 나 요리 너무 어려워 저희 트레저 멤버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줍니다 저녁이랑 점심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이거 한 끼 먹고 끝날 거 같은데 우리 새벽은 숙소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쿠키 영상 하고 땡땡땡땡땡땡 나 미쳐가네 헤이 태어나서 너무 춤만 추고 랩만 했나? 이게 맞나? 아 이렇게 씻어 오 이게 쌀뜩이구나 아 진짜 불안해 아 이거 어떻게 하셨지? 엄마는 어떻게 한 거야 이걸? 아우 엄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야 그거 있냐 감자칼?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? 오! 너 엄마 안 놓아봤어? 당근도 어 당근 썰었네 기특하구만 형들 밥이 왔어요 이야 밥이 돼 우리? 야 우리 밥 할 수 있는 사람 있냐? 밥 하셨어요 제가 이거 취소 어떻게 하죠?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저거 지금 아직 한 번도 못 봤다 아까 이거 씻으러 갔는데 닭 씻고 집 간 거 아니야?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잖아 별장을 하나 지어보자 난 월룸 살 거야 좀 아늑한 데를 좋아하고 아늑한 데를 좀 원했거든 난 월룸 살고 싶어 그 정도 살 수나 있을 거야 정환아 너 계란치 할까? 저요? 어 기가 막히죠 형 아 죄송합니다 이게 형이 빼 기가 막히다며 기가 막혀요 라면 넣을 때만 전화 줘 오 예 나이스 뭐야? 뭐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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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할 수 있어? 근데 지금 몇 시에요? 3시요? 빨리 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만만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약간 춤 노래랑 비슷한 거지 모든 일들은 감을 찾아야 되는 거 같아 진짜 맞는 거 같아 어 네? 맛있지? 어우 이거 좋아하는 거 같아 맛있어? 나 잘라 그래 오리 강아지 호 한복 삐끗하면 진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우와 어때요? 왜 맛있지? 찾아요 잠깐만 어? 야 왜 맛있지? 야 루토야 사이야 이리 와봐 오 맛있는데요? 맛있지? 맛있지? 3 2 1 고 슛 됐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많이 해놨으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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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주스 headphone 야 이거 이 간지야 써 써 써 써 써 이거 아는 사람 여기 위에 계란으로 구워지는 거 오늘 아니면 언제 해보냐 오? 여기 시청자분들의 제녀를 위해 어? 으악 아! 이게 아닌데 왜 안 돼요? 야 우리 생닭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뭐야 계란? 그니까 뭐야 누가 테러 하고 왔어? 뭐야 야 이제 감자 준비하자 끝나간다 네 저구대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야? 건져진 감자 건더기 또 전분 전분 또 소금 전분도 아니? 그래 이거 소금이랑 전분이 뭐야? 전분 전분이 뭐예요? 감자 전분 이거? 그게 전분 아니야? 하하하하 맛씨 보여줘 보여줘 맛씨 하하하하 상기 다녀였던데? 맞쏘 주운영 화끈해 야 다 다 넣어? 다 넣어 이제 다신 말이야 이게 양념이야 이제 양념 가자 이제 양념이야? 드디어? 이걸 하기 위해서 한 두 시간 동안 일했어? 와 나오는데? 오 백동원 선배님 같아 자 오늘 컨텐츠 딱 만들어볼 컨텐츠 해봤는데요 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재밌게 네 촬영하겠습니다 노력하는 트레저가 되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! 도망가 요리 망했다 오 밥 잘 됐는데? 인정 치킨 맛있는데? 응 이거 까는 거야? 응 아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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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인 거 말해줄까? 우리 이제 하나 했다? 호호 형 회가 져요 회가 지고 있어요 우리 점심 맞지 이거? 부족할 것 같지 않아? 부족하면 더 먹으면 되니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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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맛있겠다 고봉밥이네 고봉밥 사희야 밥 먹어야 돼 아기야 밥 먹어야 돼요 아아말리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아이씨 잘한다 들어가 배그 시프트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음 이게 우리가 만든 거라고 와 너무 맛있냐 이게 자기가 만들면 맛있어요 뭐 점심이죠 그냥 한시 세 끼로 하면 안 돼요 한 끼 세 끼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팀을 나눠야 돼요 보쌈 팀 겉절이 김치 겉절이 아 김치 겉절이 팀 크레이프 팀 크레이프 팀 이렇게 세 팀을 나눴는데 화이팅 자 여러분들 된장 구수한 집 된장입니다 자 이걸 오늘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거기야 어디야 이게 월계 수입이 향이 강해서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형 제가 자연을 이겨볼게요 여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태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여태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또 까면 토마토 아닐까 오 뭐해 뭔가 굉장한 굉장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? 네 중국에 맞지 굉장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 같지 이야 야 멋있는데? 뮤비가 어때? 한번 찍어주세요 보쌈 앞에서 땡 뒤져 아 30분을 삶을 동안 30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할까요? 과연 저희가 뭘 할까요? 보쌈 팀이 있네 지금 그러네 보쌈 팀 크레이프가 막 딸기 맛이 있고 이러는 거잖아 초코 소스 그러니까 초코 소스를 거기다가 해서 초코 크레이프 야 둘러 붙으니까 뭐 어떻게 좀 져서야 되지 않을까? 탈 거 같은데 초콜릿 저거 다 이렇게 아까 버터를 먼저 깔았어야 돼 그러네 중탕이긴 한데 네 근데 이게 트레저만의 백종원 선생님들 백종원 선생님만의 스타일이 있듯이 아까 진닭도 되게 막 했었는데 맛있었어요 다 치잖아 야 원래 초코 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우유가 더 넣어야 될 거 같아 이거 내가 못 한 거 이거지 이거지 이바이브지 나 혼자 무 몇 개? 채 썰어야 돼 채가 뭐야? 너무 굵은데? 이 정도 하잖아 얼마나 얇게 해야 되는데 채 썰기는 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무 맛있겠다 먹을래? 진짜 먹어도 돼 아니 그거 말고 채 썰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얇게 쓴 거죠 채로 아니 길게 얇게 썰어야 된다고 길게 얇게? 물을 아예 애초부터 얇게 썰어야 되네 어 이거 단무지다 어 되게 없었어 아 무가 단무지에서 나왔고 야 무가 단 무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 생각인지 알아 형 그냥 단무지가 있는 줄 알았지 과일로 과일? 채소로 형 나도 줘 어 너 거기다 장난치고 있어 여기다 넣지 마 어? 야 너 치마 거기다 왜에에에에에에 안 돼 안 돼 나 잘 할 수 있어 야 난 칼에는 소질이 없나 봐 응 그래 뭐야 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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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썩까? 여기다가 다 넣어봐 그리고 이제 설탕을 다 다 다 다 소금이죠? 어 소금이지 어 왜 그래 맞잖아요 이거 맞아 이거 야 김치 사이사이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맛있다고 와 이거 완벽하다 모든 곳에 모래 아이 소금이 있어 둘이 계속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약간 겨울철에 약간 그 신웅 부부 둘이서 그 그 긴장하러 온 야 생크림 조금만 넣어볼까? 여기에 생크림을 달달 형 아니야 어차피 초콜릿도 들어가는데 형 제발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봐요 눈 맞춰봐요 형 형 지금 저에게 주어진 건 원래 있는 레시피죠 항상 누군가의 뒤를 뒤를 길을 갈 거예요 생크림 이게 실패한다면 좋은 도전이었고 성공한다면 좋은 발견이에요 근데 첫 번째니까 좀 잘하자 야 마시오 왠만해서 저렇게 말 안 하는데 정아 잘하고 있어? 안 달라붙고 있지? 네 안 달라붙어요 잘하고 있어 도영이는 좋아요 좋아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? 이거 아까 먹어봤는데 버텅이랑 녹이 맛 나거든요 근데 이걸 쉐이핑하면 생크림 결정도 있지 힘들면 바텅 터치 됐다 우리 그치? 다 됐지 나 왜 뜨거운 물? 어? 신청 오! 오! 됐다! 채우자 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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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가 오! 까실 까줄게 어 아 맛없어? 찹쌀풀 오 야 요리는 눈대중 내가 고춧가루 불러야 되는데 그냥 단어를 어? 어? 왜왜왜왜왜 맛있게 만들어줘야지 좀 달게 먹으면 돼 달게 먹자 달다 달다 달아 됐는데? 이거 솔직히? 그러니까 와 잘한다 우리 한번 먹어보자 하나 둘 셋 빨강 빨강 먹기 때문에 섞인다 그다음에 호랩 돌려 어 어? 아 야 잠만 버터 때문에 이거 버터 망했다 아직 기회 많죠? 트라이 엄청 많지 않아요 지금? 어 많아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어? 좀 많다 지금 아니야 넣지마 넣지마 형 아니에요 넣지마 넣지마 퍼펙트 렛츠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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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면 돼 우와 오 형 이렇게 계속 싸우면 크리프가 되는 거 언제 열두장에 이렇게 이런 게 힐링이죠 여러분들 이게 된 거예요 우와 와우 하나의 방향이 바뀌었어? 됐다 드디어 됐다 드디어 few months later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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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있었지 않아요 형 맛있다 맛있다 우리 루토가 우유야 아 아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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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고? 도영아 어 이리 와봐 오케이 자 루토들 이리 오세요 루토 못 먹지 않을까? 아니야 아니야 루토 먹어야 돼 안 매워요? 어 안 매워 나랑 중도 먹었어 루토 이야 맛있다 달지? 형이 형이 설탕 진짜 많이 넣었어 일부러 와우 와우 루토 루토 봐 형 김치 진짜 맛있긴 해 맛있지 내 입맛에 안 맞는 것이 아 또 있지 파티 집어 오 아하 아하 오 와우 와우 야 늘었어 마슈 늘어 하면서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 거죠? 1박 2일인가?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합시다 아하 제가 오늘 하면서 느낀 건데 열이는 되게 힘들어요 어머니한테 고맙다 해요 침착하게 그렇지 형 형 이쁘게 마지막 라스트 이쁘게 이쁘게 완성이네요 자 드디어 트레저의 저녁 식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에에에에에이 드디어 몇 시간 걸렸어요? 와 몇 시간이에요? 도영이가 딱 보쌈에다 김치 올려가지고 딱 아 바로 첫 번째 리액션 너가 먹으면 시작하자 안 들어간다 도영아 들어가? 오 아 오 오 어우 아 돼 돼 돼 돼 도영아 그만해도 괜찮아 도영아 괜찮아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대박! 대박!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고? 제가 보쌈하고 김치를 같이 먹어봤는데요. 기름기가 조금 있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김치가 갑자기 수싹 잡아지는 맛. 그레이프가 있잖아요. 이게 열 개비라고 했어요? 열 개비라고 너무 상상이 안 가요. 너무 부드러워서 입 안에서 녹아버리니까 오늘 삼지즈켓을 다 직접 만들어 먹어봤는데 어떻겠어요? 나는 엄마가 생각났어. 너랑 똑같은 거 말하네. 카메라 보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할까요? 예시 보여줄게요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얘는 여기서 찍히고 있는데 어디 보고 말한 거야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앞으로 다 깨끗하게 먹을게요, 엄마. 나도. 왜 왜 왜 왜? 내가 팬케이크 먹고 싶다니까 팬케이크 만들어준대. 이거 어제 고춧가루 넣었어요. 진짜? 할 수 있어. 괜찮아? 4분만. 재량, 재량, 8분만. 오 야 진짜 핫케이크. 오 냄새. 야 근데 생긴 건 진짜 핫케이크인데? 야 묻었어. 좀 짜긴 한데 먹으면 한데? 좀 짜. 좀 짜. 짜긴 짜. 핫케이크예요? 응. 아! 바다가, 바다가 있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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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